가습기 안녕하세요 임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오늘도 교토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트로한 감성과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곳 아라시야마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토로코 열차를 타고 카메오카로 이동한 후 호스카와 뱃놀이를 즐기며 다시 아라시야마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열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역 주변을 산책해 보았어요 고구마 전문점인가봐 고구마 전문점인가봐 고구마 전문점인가봐 가장 인기요? 가장 인기요? 몬브라 몬브라 고구마 전문점인가봐 오늘의 책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전문점인가봐 グリウンマン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! 대박이다! 이 터널들은 벽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계산감이 너무 좋아 아, 맞아, 맞아 일단은 제가 가게 에게도 드디어 전화의 전화지역입니다 이건 안전한 걸? 괜찮아요 그럼 대충, 그에서 이 연선 중에서 제일 길거리고 있습니다 일정에서 전화가 되어서 왕이 바다에 타고 이 전화지역에서 전화가 있나요? 안전한 걸 안전한 걸까요? 안전한 걸 안전하게 되어서 안전한 걸 안전하게 되어서 바로 안전하게 되어서 아 진짜 컨트리로드 마지막에는 또 뭐 이렇게 어울려 대박 아저씨가 또 정감있게 불러주니까 더 좋다 진짜 색달랐다 이게 완전 오픈이잖아 이쪽은 뒤에는 약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닫혀있어도 나쁜 열차가 아니야 역도 아담하고 예쁘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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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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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착했다 조심하세요 쐈어? 지렸다니까 다른게 오른쪽으로 쐈네 한명당 4,100인이면 둘이 8,000인 준거잖아 지금 이 배 새로운 경험을 하면 좋겠지 라는 느낌으로 탔는데 장난해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 선원분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좋더라 여기도 기호토구나 영락없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 유명한 카페라테가 있어요 파센토코리 절대 아니겠지 커피를 마시면서 대나무습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1,2,3,4 가장 위험한 곳이 그냥 아프나임 아! 야! 왜? 다리나 더 진하게 찍는게 아 이렇게요? 이렇게 찍고 있으면 그냥 라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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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또 맛있다고 해서 상징적인거잖아 상징적인거라서 라떼 시켰어요 오! 맛있네 먹을만하네 먹을만하면 안되는데 엄청 맛있어야돼 엄청 맛있네 사람들이 왜 줌서누는지 알거같아 분위기가 좋네 여기 이름을 알고 나오는거야? 여기 아바비칸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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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맥주가 땡기는데 카마볶고 같은데 뭐라고 하지? 핫바 핫바에다가 약간 치즈를 옆에 넣어서 유바로 이렇게 감싸서 튀긴 느낌이야 핫바 베이스인거야? 응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다 바이브올로 들어가사이 바이브올로 들어가사이 지금 가는곳에? 대나무숲? 아라시야만 하면 유명한게 대나무숲이잖아 아 그래요 가봅시다 아이고 있었어요? 몰랐어요? 따라와 나만 따라와라 알겠습니다 이거 타고 사면 안되나 어우 이쁘다 사면 안되네 와.. 진짜 습으로 들어가네 소금한 여기는 1년껀만 지나가는곳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늦지 않았네요 고유한 태남 미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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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되게 맛없게 먹는다 조금 짜장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비벼서 짜장면처럼 좀 이렇게 뜨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런 거 얼마나 좋았고 짜장면처럼 이렇게 하모 어딨어? 하모 여기 하모 하모를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자 7,000원 정도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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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이 스며든다 이게 무슨 파란색인지 궁금하다 이거 색소 진짜 달달한 우유야 그냥 라인 등록해서 무료로 받는 건데 짱지 일본스러운 아름다움과 자연을 한없이 만끽할 수 있었던 아라시아마 이곳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하루였습니다 일본 생활 18년 만에 처음 와본 교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와보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일본의 매력에 흠뻑 취하려면 교토만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교토에 한번 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 그렇게 저희는 교토에서의 마지막 밤을 약긴 입구로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칸사이에서의 마지막 날 USJ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